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토목환경과 이정만 사무관입니다. 간이용종심제에 대해서 제도 설명 및 가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이상, 300억 미만 종합심사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억 미만, 100억 이상 공사는 간이용공사하고 실적제한공사로 나눌 수 있고요. 보통 실적제한 이외의 공사를 간이용공사라고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어 설명드리면 고난이도공사 같은 경우는 교량시설, 관람지폐시설 등 고난이도공사라고 하고요. 실적제한 같은 경우는 입찰자가 시군경험이 필요해서 입찰부서에서 실적을 제한한 공사를 실적제한공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공사 같은 경우는 고난도공사, 실적제한공사를 제외한 공사를 일반공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간이용공사 같은 경우는 100억에서 300억 미만 구간에서 고난도공사와 실적제한공사를 제외한 공사를 간이용공사라고 생각하시면 생각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100억에서 300억 구간이 간이용공사인데요. 두 개가 보입니다. 위에는 간이용, 밑에는 종심인데요. 밑에 종심 같은 경우는 실적제한공사까지 말한 것처럼 특별히 시군경험이 필요한 교량이라든가 터널이라든가 그런 공사에 해당되고요. 그 공사 아닌 경우는 간이용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라고 하는데요. 300억 이상이라든가 실적제한할 경우에는 미리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를 합니다. 하지만 간이용공사 같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를 하지 않고 입찰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입찰서 등의 제출인데요. 입찰하실 때 정해진 기간, 입찰공고에서 정해진 기간에서 입찰서를 제출하시고요. 산출 내역서라고 해서 단가를 기입한 내역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하도급 계약서라고 해서 나중에 낙찰을 받으시면 하도급자에게 낙찰을 하는 계획을 적으시는데 간이용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이 되고 나중에 낙찰 예정자로 선정된 이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별표 5, 별표 5-1의 간이용중심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게 되는데요. 보통 조달청 같은 경우는 관련협회에서 전자통보되는데 전자통보되지 않는 자료에 한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심사 점수 산정 제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자가 입찰금액을 산정하고 여러 개의 회사, 50개사, 100개사가 입찰금액을 할 때 모든 입찰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정한 것, 빼야 되는 금액을 빼고 산정합니다. 이걸 보통 부적정한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사항에 대한 무효입찰에 대한 것을 제외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면허조건이라든가 참가자격조건을 부합하지 않는 자가 입찰에 참여하면 제외하고요. 이게 제39조, 제4항 등에 포함하는 공사입니다. 입찰서상의 금액이라고 해서 전체 금액을 입력하는 낭과 그리고 첨부하는 파일, 산출 내역서 금액이 일제하지 않으면 이것도 부적정한 금액으로 간주해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입찰금액이 예정가적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도 제기하는데요. 입찰금액을 입찰할 때 보통 해당되는 발주기관에서 기준금액을 고시하게 됩니다. 이걸 예정가격이라 하는데요.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는 과도하게 높거나 과도하게 낮다고 생각해서 제외하게 됩니다. 또 이윤 또는 세부공정에 음해금액이 있는 경우 제외하게 되는데요. 이윤의 마이너스 금액이 즉 음해금액이 있는 것은 해당되는 것을 국가에 제출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하고요. 세부공정이라고 하면 보통 단가가 들어가 있는 한 줄 한 줄을 말합니다. 그기에서도 음해금액이 있는 것은 해당되는 것이 입찰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음해금액이라고 간주하고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산출 내역서 한 줄 한 줄의 직접 농업이 단가가 조달청에 제시한 단가보다 100분의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데요. 100분의 미만이면 임금을 삭감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는 조달청이 제시한 단가의 100분의 미만인 단가는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해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공정 한 줄 한 줄의 단가가 조달청 단가보다 100분의 50 미만인거나 아주 낮거나 100분의 150을 초과해서 아주 높은 것은 과도한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요. 산출 내역서 각 항목의 PS 금액이 입찰자가 작성하는 물량 내역서 금액이 다른 경우 PS 금액이라고 하면 잠전 금액이라고 해서 고정해서 조사 금액에서 나가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거하고 다르면 나중에 계약 이행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경우도 전체 금액을 부적정한 금액으로 간주해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금비, 안전관리비는 각 법령에서 해당되는 조사 금액을 입찰자가 그대로 반영하게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제시한 금액과 입찰서에 제시한 금액이 다른 경우는 부적정한 금액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입찰자가 작성하는 금액 중에서 법정경비,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 하도급 대금 지급발급수수료, 건설기계 대여, 지급, 보증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조달청이 제시한 금액 이상은 가능하지만 미만인 경우도 부적장한 금액으로 간주해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정경비가 아니지만 간접논비, 일반경비, 기타경비, 공사수행보증수수료, 재비율 제외항목, 공사손해보험료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제시하는 세부시행요령의 1,000분의 997미만은 부적정한 금액으로 간주해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 제시한 표준시장 단가는 해당되는 금액의 1,000분의 997미만의 금액으로 간주하는 것도 모든 금액을 부적정한 금액으로 간주해서 이 모든 금액을 제외한 것을 균형가격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균형가격과 균형단가가 나오는데요. 균형단가는 한 줄 한 줄에 대한 기준이고요. 균형가격은 전체 금액에 대한 점수를 산정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입찰사가 50개일 경우도 있고 10개 사이일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입찰 개수가 20개 이상이라면 전체 금액에서 제일 높은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외하고요. 하위의 20%를 제외하고 그 중간 금액으로 균형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입찰자가 10개에서 20개 사이라면 상위 100분의 40 이상 되는 것을 제외하고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만 제외합니다. 만약에 입찰자가 10개도 안 되고 10개 미만이다고 생각하면 상위 100분의 50 되는 것과 하위 1개 사를 제외해서 합니다. 만약에 입찰자가 2개 이상이라면 제외할 수 없겠죠. 이런 경우는 제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상위 20개가 하위 20개 동일한 두 개사가 발생하면 해당되는 개수만큼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균형단가의 산정인데요. 앞에 나간 가격은 전체 총괄 금액을 점수를 산정하는 것이고요. 균형단가는 하위 한 줄 한 줄의 가격 점수를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한 줄 한 줄의 개수가 20개를 초과하면 균형 가격처럼 100분의 20, 하위 100분의 20을 제외한 중간 가격으로 산정하고요. 세부 한 줄 한 줄의 개수가 10개 이상 20개 미만이며 상위 100분의 40, 하위 100분의 10 미만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줄 한 줄의 단가가 10개 미만이면 상위 50, 하위 하나만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된 한 줄 한 줄의 기준 가격은 점수를 산정할 때 조달청 세부건중 단가에 예가산출이라고 해서 예정 가격을 예비가격 기초 금액을 나눈 값의 90%를 곱하고요. 균형단가 입찰자들의 균형단가의 10%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항목 및 배점은 저희 간이형 중심제 별표 1에서 1-1, 1-2, 1-3, 1-4, 1-5고요. 간이형 공사의 경우는 별표 1-5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찰자가 가장 관심이 많으실 건데요. 계약 담당 공문은 종합심사 점수 모두를 합산하여 최고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고인자가 같은 점수가 된다면 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사 수행 능력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공사할 수 있는 능력을 선정하는데 그 능력이 가장 높은 자를 우선순위를 해서 낙찰자를 선정하고요. 만약에 공사 수행 능력이 같다면 입찰 금액이 낮은 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입찰 금액까지 똑같다고 하면 해당되는 발주 기간에서 낙찰받은 금액이 작은 업체가 선정되는 거고요. 낙찰받은 금액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추첨을 하게 돼서 낙찰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하도급 계약서를 나중에 낙찰자로 통보받은 경우는 제출할 수 있는데 만약에 간점으로 해서 간점 대상이 되면 1회에 한해서 기한을 정해서 보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 금액의 산정인데요. 배점은 50점에서 60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루트식이었는데요. 해당되는 균형 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가 점수가 가장 높고요. 균형 가격에서 멀어질수록 점수가 낮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에서 높은 경우와 균형 가격에서 낮은 경우 같은 금액 차이에서는 점수가 감소가 동일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가 심사는 세부 공정 한 줄 한 줄에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한 줄 한 줄에서 저희 아까 전에 정한 한 줄 한 줄 단가에서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는 0점으로 생각하고요. 100분의 15% 범위 안에 있는 것은 만점으로 줍니다. 표준 시장 단가와 PS 단가 같은 경우는 조달청이 제시한 단가를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 비중이 높을수록 범위를 넓혀줍니다. 그래서 20에서 25%는 16% 범위 안에 있으면 만점, 그 외에 있는 경우는 0점으로 생각하고요. 고정 금액이 20에서 30%라면 100%에서 17% 범위 안에 있으면 만점, 그 외에 있는 경우는 0점이고요. 고정 금액이 30% 이상이다, 많다고 하면 18% 이내에 있는 경우가 만점, 그 외에 있는 경우가 0점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은 하도급을 제출한 업종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계약 이후에 비율이라든가 변경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감점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은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산정하고요. 그 기준은 조달청이 제시한 조사 내역서 64% 이상이고 엔드 조건입니다. 하도급은 입찰 금액의 80% 이상인 경우에 만점을 하고요.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0점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전세해 주의 respects 전세해 주의